달리는 아이들 집에만 있다가 나오면 저렇게 뛰고 싶어해요 오늘이 하율이 잘 뛴다 그치? 찬율아 언니들 뭐해? 왜그래? 언니 온다 도망가네 1등 2등 아 힘들지? 이제 머물까? 그만 뛰지 잡아봐라 잡아봐라 또 달려요 하율이 힘들어 하율이 멈췄어 응응응 언니 힘들어 언니 뭐 먹어 삐어졌어 삐 삐 참율 엉덩이로 쓱쓱 베이비인데 베이비 참율아 비빔 진짜 맛있다 뭘 맛있다 이걸 빨간이한테 좀 갖다주면 좋을텐데 언니 있어 언니 이 정도 크기면 될까? 뽀비야 그래봤자 샹류아 오늘 하율이는 TV 봐요 삐느리 안 올 거야? 엄마 빠이 빠이 그거 아빠 거야 찬유라 기타 기타 산일이 온다 산일이 저렇게 귀여워요 긴건가 TV 구경하려고? 산일이 TV 보려고? 안되는데 산일이 또 갈거야? 이리와 산일이 또 갈거야? 이리와 산일이 또 갈거야? 이리와 이상하다 산일아 도대체 어디로 가버릴걸까? 왜 늙으라니? 박사님 빨강이가 없어졌어요 그럽니다 혹시 바이안에 좁은게 아닐까? 혹시 그런거 열심히 찾아봤는데요 없는거 같아요 어디갈라고 찾아봐 정사로 낫다봐 언니랑 산일이 더 앞으로 간다 산일이 더 앞으로 간다 잘하는거 같아요 앞으로 간다 또 앞으로 갈라고 또 앞으로 갈려고? 아! 그렇게 된거구나 하지만 니들은 중요한 자신을 머리려 av 나같은 낚시공수들은 영어 사서 낚시안에 뭐랄군 정말? 그래 봤자 강희도 받아들 escri edge 물고기 다 같지 않겠어 아 엄마야 잘한다 그렇지 어빈 니들이 어디 보니깐 그 물고기가 여기로 도망갔나 보다 오우 온누라 온누라 살살해야지 앉아줘 온누라 찬유리 싫어 빨래 도와주고요 찬유리는 다 내리고 있어요 지금 찬유라 언니가 걸어 놓으면 다 내리면 어떡해 찬유라 그 속에 있을거야? 아이고 다 내렸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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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린 다 걸어주네 어이구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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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유리 노래 나오면 춤춰요 아니 아이고 너로 아이고 NIE 하이린 다 얌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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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률아 그거 자부생길꺼야? 삼률 삼률 얌얌 삼률 삼률 지ой 모두가 어머 휘멸 나도 찬물 모자 또들어! 오우! 운영! 운영!! 찬물이 쪼금쓰면 이제 10개월이에요 찬물 이 샤워하는데 샤워 너무 좋아해요 찬물아 엄마 봐봐 먹으면 안돼 먹는거 아니야? 현빈이 뭐해? 하늘아 샤워하는거 좋아? 하늘이 참 많이 컸네 어 통이 컸었는데 이제 작아졌네 엄마 하늘 엄마 어딨어? 하늘아 빠이 셋이 샤워 다 하고서 찬눌이랑 놀아줘요 언니들이 운율이랑 하늘이랑 숨었어 운율아 찬눌 언니 어디있어? 안녕 운율이 형 하늘이 형 어 찬눌 떨어지겠다 아빠 하늘 아빠 길이 어디있어 아빠 길이 수영 갑자기 수영을 해요 하늘이 조금 가거든요 수영해와서 수영해요 운율이 아빠 하율이 하율이 수영 다하고 샤워하고 나왔어요 우리 찬눌이 찬눌아 안녕 찬눌이 거기서 뭐해? 찬눌이 없다 찬눌아 의자가 좋은가봐 찬눌이는 저렇게 빙글빙글 돌리고 찬눌아 없다 해봐 찬눌이 없다 꾹꾹 숨어라 찬눌아 재밌어? 운율이하고 하율이는 아침에 식당 먹어요 운율이 운율이 하율이 하율아 맛있어? 응 입에 묻었네 운율이도 많이 먹어요 찬눌아 공부도 하잖아 나 지금 맞아 공부도 해요 우리 운율이 공부도 잘해요 찬눌아 빠이 찬눌아 빠이 이쁜아 너무 많이 맞게 찬눌아 입에 묻었네 탑 탑 탑 찬눌아 탑 탑 탑 탑 탑 탑 탑 탑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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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는 이게 같이 만지고 아빠들도 와주세요 아빠는 엄마 빨리 와 안옆해 아빠도 와주세요 아빠 아빠는 애기하고 같이 입어주세요 아빠도 갖고 입어주고 엄마도 이게 아빠야 아빠 왔어 아빠도 빨리 와요 엄마는 얘랑 같이 아 괜찮아요 엄마 너 엄마 우리 엄마 있는데 어디 갔지 내가 살았을 때 어딨잖아 고마워 엄마 한율이 엉덩이로 좋게 다닌답니다 자석 먹을려고 한율아 먹으면 안 돼요 언니 왔네 내가 자석 먹을거야 하루 밥 먹을거야 먹었잖아 아까 졸려? 한율이 졸린가봐 잘 것 같아 할머니 지민아 조원이가 그녀 저게 candidates 고마워 하하 너무 괜찮 count 사인드가 엄청 귀엽다 그치? 하나 하나 찬진이 자네? 차 타고. 찬진아 그렇게 졸려? 아빠 여기 이래. 이래 어디로? 이래 어디로 이래. 이래. 빨리 이래. 동영상 뛰는 거야. 안 찍은 거야? 찬진이 조롱 운전하고 있어. 은혜씨 옛날에 조롱 운전하고 있어. 어머. 찬진이. 와. 찬진이 구해줘 이제. 방운서에 넘겨줘. 찬진아 저기서 누워서 잘 자. 아이고 아이고. 찬진이. 아 귀엽지. 엄마 어디 갔다. 또 혼자 갔다. 엄마 정말 왔다. 엄마 정말 왔다. 찬진이 어디 갔어요? 아 이렇게 돌아왔는데. 언니들이랑 홀업사이언스 왔어요. 근데 쟤가 큰일 내가 멋지 것 같다. 진짜 있어서 그렇게 벗긴 하고 있는데 맞다. 사 Tah tah. 여러분 물어봐. 아 organizers는데. 힘들어, 저는 지금 한자리. 따라서는 졸경 minds 지 Dingen. сте vet administration. 셔 rest injury 놀 pact. SOEN 오늘도 정문하며ensis startupsxxers 하나, 둘, 셋, 넷 찬누리 다리 운동하는 거야? 하나, 둘, 하나, 둘 오랜만에 본다 찬누리와 다리 힘드는 거 찬누리 10개월 반 됐어요 이제 벌써 찬누리 안 해?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일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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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수 선수 찬누리 선수 아오 실패 다시 찬누리 안 해 찬누리 안 해 찬누리 안 해 찬누리 пост 찬누리 bert 찬누리 안 해 그래 DER 물고기 먹는 거 알아. 박수! 박수! 물 깨 났어. That's what we call the sea lions. Sea lions also identify each other through a rough exchange. And this happens to look a whole lot like a sea lion kid. Oh! Oh! Thank you, buddy. Sea lions belongs to a group of mammals called feds. This group includes true seals, like harper seals, eared seals, that's what sea lions are, and walmerses. Now, I think everybody here probably knows what a walmers looks like, am I right? Okay! And it's going to be a little wonderful to have a difference between true seals and eared seals. So here's a few tips on how to do just that. Step one, take a look at the size of an animal's head. If you see an ear flap, you are looking at an eared seal. Just like eared seals. True seals don't have that. True seals have very short front flippers, versus the sea lions' front flippers, which are long and flexible. And they're going to pull themselves through the water, much like we do when we swim. Now they use those hind flippers for searing. Whoa! Check these babies out! Go! They can also protect those hind flippers underneath their bodies, which enables them to walk around on all floors. Oh, that's so long! How many seals are absolutely mobile on land? But don't believe me, just watch it. Do you believe the juice sau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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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you can be the biggest show off. No, we were all dancing. No, no, no. You were completely out of control. Come on. Me? No way. How about we get back to the sea lions now? Okay. So now we've told you some differences between true seals and needed seals. They also have a lot of things in common. For example, both are extremely adept at catching fish. Generally, they eat small schooling fish, such as herring. And Diego loves his herring. It's the best thing. But you know, Christina, just between us, Diego has been eyeing the fish in your pouch, and I think he's going to help himself. Yes! I trust him. I trust him, do you? I swear to Diego. Alright, everybody. Watch this. Christina trusts Diego so much, she can put a fish in his mouth. And you will not eat it. Whoops! Nobody is impressed by this. You guys want to eat up the ground. Yeah, yeah, yeah. We don't want to sugar. But we'd like to see you go home and try this with your dog and a steak. Good luck. Maybe we should take it up and up.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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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right, everybody. Christina can put a fish in Diego's mouth. And completely turn her back on him. And when she turns back around, that's it. That's what he's all about. That's what he's all about. But seriously, it does take a lot of trust to both of you. We're all about to do relationships with our animals. And Christina and Diego are a great example. They've been working together for years now. And as you guys can see, they are a really great pair. A good trainer looks for ways to stimulate the animal. Both mentally, as well as physically. And it also means a whole lot of play. But sometimes it's hard to tell who's having more fun. The sea lions. Or his trainer. But I'll show you what we need. Hit it! We'll be right back. So she's in that decision. coordinate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이리와 찬유라 찬유라 이리와 찬유라 아이고 오니라 오니라 그렇게 하면 안되는데 체리 해리 다오셔 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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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조심. 아빠가 보인다고. 아니. 다리. 야! 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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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고있어! 해줘 빨리 가자! 오고있어! 뭐하지? 아리. 찬누아, 어디가? 오오, 찌리찌리찌리찌리. 이리와! 오오오. 찬누아. 에어초! 어디 안썼지? 어디 안와자? 이야! 엄마 여기 있는데. 이거 해! 오, 이리와, 이리와. 네 네 고개 야 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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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가자 언니 어떡해 찬유가 왜 안 오지? 춤춰봐 아싸 아싸 찬유 춤춘다 찬유 춤춘다 하이리두 아 나도 오늘이 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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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가가가가 언니한테 갑니다 우리 찬유리. 찬유리 이리 오세요 콧물 많이 나요. 감기 걸려서 코감기 찬유리 콧물 많이 나와? 봐봐 찬유리 어디가? 저렇게 어디든 간답니다 엄마 이거 문신 닫고나와줘 찬유리 갔는데 언니들 나오네 어떡해 찬유리아 언니들 나왔잖아 엄마 근데 누워도 돼? 음 하유리는 누우면 안돼 찬유리 아무도 없어 언니 여깄어 안녕 찬유리 빠이 언니 어딨어 언니 또 언니한테 올 거야? 지지 신발 지지 신발 말고 언니한테 가자 언니 어나 어나 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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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다 찬유리아 언니 찬유리아 언니 찬유리아 언니 언니 또 옵니다 우리 찬유리 가다가 뛰고 가다가 뛰고 언니 뭐네? 언니 어딨어? 찬유리아 안 돼 안 돼 찬유리아 언니는 기억하지 않고 저렇게 앉아서 간답니다 찬유리아 언니 언니 장난감 찾으러 가 찬유리아 언니 언니 장난감 찾으러 가 하유리아 저쪽으로 가봐 하유리아 반대로 반대로 저기 반대로 가봐라 저쪽인 아니야, 거기 있어. 거기 있어. 참 일이 힘들잖아. 샌넬야. 냥, 참. 감사합니다. 아, 잘한다, 잘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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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가! 야! 야! 사장님이 언니하고 놀자. 카트가 좋은가 봐. 자녀는 같이 놀자. 아, 밥이? 밥이 신발이 뭐였구나? 밥을 찾으려고, 찬누야? 와 카트에 있는거 카트에 있는게 신기한가봐 이따가 졸려요 잠자면서도 엄마 하고 자네 다리 이렇게 하고 자네 하나 뜨 하나 뜨 하나 뜨 하나 뜨 나 찍고 있어 엄마 벗어 안 눌려줘야? 눌렀어 누나 지금 하고 있는거 같아 하늘아 잘 자 내일 만나자 내일 만나? 이따가 만나 잘 자 눈 비빌때 너무 귀여워 여기 손이 있잖아 여기 손이 있잖아 여기 손이 있잖아 여기 손이 있잖아 난 잠깐 어디에 놔 봐? 그래? 어 봐봐 자기가 다리 흔들면서 자네 솜아 너 언니가 귀여운 거 줄까 정말? 네 잡니다 귀여운 거 언니가 주라 봐 채취하네 어머 하늘이 머리 세 개로 묶었어요 은우리 하율이 하율아 너 잘 닦아야 돼 저리 가 아멘 아멘 아멘